배우 남상미가 엄마가 됩니다. 남상미의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 20일 남상미가 임신 14주차에 접어들었다. 오는 11월 말 출산 예정이라며 남상미의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요. 이어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다 보니 출산 때까지 태교에만 전념할 것이라며 연기자로서는 나중에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남상미는 2013년 지인의 소개로 신랑을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 1월 결혼했습니다.